안녕하십니까 9월 12일날 일요일날 시행한 제4위 전기공사기사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문제 해설 및 풀이를 함께 해봅시다 다들 잘 보셨죠 시험 보신 분들 일정 전류를 통하는 도체 온도 상승 세타와 반지름 아래 관계인데 지금 도체니까 여기서는 도체 전류가 잘 전기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물체가 도체인데 우리가 이걸 도선 전류가 하르는 도선 선 모양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 길이를 L이라 합시다 L 그리고 반지름을 아래라고 할까요 지금 반지름에 관한 상이니까 반지름을 알미터 그러면 이 표면적 왜냐하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면 전류가 흘러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하면 그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이 표면적에서 발산을 하죠 이렇게 발산 그러면 이 발산 면적을 구해야 돼요 면적 자 우선 면적을 구해보자 도선의 면적 면적을 S라 한다면 원둘레가 2파열이죠 자 길이가 L에서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 열을 발생하는 근원이 뭐예요 바로 전력 손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력을 필요한다면 자 이 도선에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 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고유저항과 면적분의 길이다 그런 뜻이야 근데 면적을 어떻게 구해요 면적을 자 단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예 파이 원인이기 때문에 파이 R제곱분의 L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력이라는 것은 저항이 뭘 곱한 것 전류로 곱한 것 전류의 제곱 이것이 전력 손실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제곱에다 저항이 얼마입니까 로 파이 R제곱분의 L 해서 이것이 왓트가 되는 것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이제 여기다 시간을 곱해서 또 0.24 보면 열량이 발생하는데 그 열량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발산되고 있다 그러면 발생열에 대해서 발산연량 그 차 발산연량분의 발생연량 그 차에 의해서 이제 뭐가 온도상승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야 온도상승이 자 우리가 온도상승을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열방산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열방산계수 이게 뭐 구리냐 알미늄이냐 이런 게 따라서 열이 잘 발산되느냐 안 되느냐 또 환경 주변의 온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추위 온도가 낮으면 열이 잘 발산하겠죠 추위 온도가 높다면 비슷하면 열이 잘 발산 않죠 그래서 이 열방산계수를 H로 놓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거는 전체 열방산계수 그 다음에 거기에 면적 이 면적을 통해서 쭉 열이 발산하니까 그 부분에 여기 전력 전력 수위가 많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 발산한다면 온도상승이 적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마이너스 익스프레셜 자 즉 중량과 비열 중량과 비열이면 이것이 열 용량이에요 어떠한 물체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M은 뭐 우리가 중량이 되겠죠 중량 이 C라는 것은 이건 비열이 되요 비열 즉 1kg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어떤 물체 1kg을 섭씨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곱하면 뭐가 될까 이것이 열 용량이다 그런 뜻이야 어떤 물질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런 뜻이야 이걸 이제 열 용량이라고 하죠 열 용량 그래서 비열의 중량을 곱하면 그것이 열 용량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산되는 것 그리고 시간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타가 뭐의 함수입니까 이건 우리가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 값이 면적 면적 면적이 얼마 바로 면적이 요 도선어 표면적 표면적이 얼마가 되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걸 대입 합시다 면적 대신에 요거 s 에서 파이 2파이 r l 분의 얼마 자 전력 전력도 역시 여기다 i 제곱 로 이 첫 번째 문제가 좀 까다로운 거에요 이런 것은 사실 단위도가 높은 거죠 그냥 담만 달라진다면 간단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자 이것을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 놈을 분수로 쳐주면 이게 분모로 옵니다 mch s 분의 t 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t 가 t 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정상 상태로 스위치를 넣어서 전류가 쭉 흐른다면 이 t 를 뭐 무한대로 놓자 그런 뜻이야 무한대로 t 를 그러면 이 분모가 무한되니까 이 값은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 의 관계니까 이 r 제곱이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 r 3승 분의 1이 되겠는데 나머지 모두 이걸 한해 k 로 놓고 그럼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요 마이너스 3승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승 3승 분의 1 뭐 이런 관계인데 사실 이건 그렇게 그 좋은 문제는 아니죠 자격시험 에서는 그래서 이건 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생열이 표면에서 발산한다 그래서 이 표면적을 우리는 어 그 2파이 r 해서 l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은 전류 제곱의 저항인데 저항이 이 바로 반지름 제곱의 반비란다 그래서 반지름 3승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입니다